1불보인 밥 먹고 온 애를 다시 보낼라 해 얘네 먹고 오는 거 아니다 왜 이렇게 안 와 진 음 진 없는디? 아 늦게 왔다 야 왠일로 외노 있는 애들이 있냐? 욕 안하고 은근 진도 상으로 긴거 같애 음 얘 내가 맞아 아 좀 아래다 쓸걸 곰 땡긴건데 곰 아래에 수지 구했냐? 어? 그러니까 아래에다 쓸걸이라 했잖아 어? 나 죽었다 나 버려 아 힐 쓰지 말거 그치 음 안써도 괜찮은데 뭐 어차피 쟤네 원딜도 썼잖아 티어 올리는 방법은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 돼 티어 올리는 방법은 라코한테 맨날 밥을 비싼걸 사준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님 라코에게 집을 제공해준다 그러면 라코랑 같이 산다 아니면 라코한테 한 달에 500만원씩 주면서 나랑 같이 라코랑 같이 야 재윤이 똥 싸는데? 뭐 한 번 쪼고 있는데 재윤아 아 이게 아플렛 강당한거에서 미드까지 휴로그는 아 나 실패했어 하하하하 애들 왜 한판을 저선 왜 안나오나 했다 욕이 안나오면 욕이 안나오는 판이 없어 욕이 안나오는 판이 없어 여기 한판을 안나오지 아 말해줄걸 플래시 쓰지 말라고 근데 쓸 줄 몰랐다 괜찮아 잡았으면 되지 음 나 2쿨타임 1초라서 근데 알리 진짜 못한다 절제 근데 상대법을 다 외웠어 나는 옛날에 하더만에서 뭐 야 이거 미드차이 아니냐? 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아 이거 미드 흠흠흠흠 차이 흠흠흠 뭐 같은데 어흥 콜라 드립이 뭔데요 여러분들? 어흥 이거 밀려 에코나 하지 어흥 가시를 못하는 거로 해서 아 리그 아냐 특대 6이여 아흥 여긴 어디갔냐? 이제 왔네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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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습니다 뭔 잘하는 초기야 잘했지 뭐 너 그러다 뒤진다 제림이 때면 내가 죽을 거 같아? 내가 죽을 거 같아? 알리 플랜 썼나? 원질도 썼고 알리도 썼어 굴대도 못해 아미야 락골이 어디야 아 아파 아파 갱기에요 제가 아미야 존나 잘꾸났다 안 씹혀가지고 잡았다 내가 망할 거 같아? 아미야 아미야 잘 좀 해라 언제까지 버스 받을 거야 웃어? 아미야 우리 탑 핑 찍는 거 뭔가 멘탈이 했으면 좋았거든요 영클 2됐어요 우와 다이아에서? 이야 챌린저가? 이야 하락하지 야 나 하락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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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인성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 그 그램을 쓰냐 누나 툴툴 궁참 툴툴 궁참 툴툴 궁참 다 죽었다 내가 이거 얼마나 잘하는데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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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툴툭 툴툴툴 툴툴 주말, 주말 놀이 제일 웃겨 타타타타타타타타 왜왜왜왜왜 아 제발 왜라니 킬각이다이가 킬각이 안보이나 눈에 아 진짜 원딜 유저 맞으세요 너가 아까 이랬잖아 나한테 서포트 아까 여기서 Q 쓴다고 욕했잖아 뭐라 했잖아 왜 맘에 달아주셨어요? 그래서 한거야 아 원딜 차이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쟤 하하 추천, 추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바텀은 두명이서 하는거고 둘이서 엄청 다니니까 욕을 할 수 밖에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나 멋졌는데 방금 솔직히 방금 간지 그 자체였는데 씹간지였는데 방금 솔직히 방금 간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싸워 남자답게 안 싸우고 나 집 깔거야 마나 없어 나 간다 아 아 이 개키 나 죽이는거 봐 내가 뭘 죽여? 나 렌털 아까 서잖아 그냥 타라갈 때 타지 방금 지킬 플래시 Q 이어 Q 쓰면서 E 쓰는거야 Q 쓰면서 E 에이스 러프해 이거 야 야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선풍기 소리 존나들린다 뭐냐? 어? 누구냐? 아 재훈아 지금 나 선풍기 좀 멀어가지고 입판하고 겉멋이라고 하시는데 겉멋이 아니에요 저거 프로게이머들도 반응이 안되는 스킬이에요 저거 반응을 못해 저거는 아무도 안 쓰고 쓰는 사람이 극소수에다가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저거는 저건 도박성이 심해서 프로애들은 안쓰지 않냐 일부러? 나 프로 아니지 프로애들 저거 다 몰라 나 메란님이랑 다 물어봤는데 저거 아예 모르던데 아예 아 저게 배보나 해두던데 어떻게 하는거 열어졌대 롱쥬 피워님도 그렇고 난 내가 프로라면서 안쓸거 도박성이 자신감이지 맞출 수 있다는 이리 가자 시야 여기서 뭐하냐 우리 아 뽀글이형 팬가임 해주세요 미싱 아 보다 안쓸거 안쓸거 이 안쓸거 안쓸거 롱쥬 안쓸거 안쓸거 다 뭐 안쓸거 다 가 아 이걸 또 야 이걸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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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꿀맛 고구려 형님 생각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원 바텀 디오는 서로 잘 해야 돼 원딜이 못하면 서폿이 못해지고 서폿이 못하면 원딜이 못해져 디오를 할 때는 잘하는 애랑 디오 해야지 장에 들어오자 아 바텀 밀고 다른 데 하나도 안 밀었네 이거 우리 그렇게 의뢰한거 아니야 삽질창이여 데미지 증거 잠시만 아 야 리얼 아 리얼 아 아 씨발 욕먹는데 왜 싸우고 있어 싸움을 거는데 어떡하냐 민준아 아 씨 아 블루만 있었으면 진짜 민준아 진짜 민준아 민준아 어 누가 나를 버리고 내가 버리고 그러냐 요즘에 뭐 분위기가 안좋으니까 같이 못하는거지 하면 하지 그런게 어딨어 말을 그렇게 하지마요 말을 그런식으로 해 아아 엘리에스 존나 아프겠다 저 서포트 다해요 아 알리 보여줘요 아 근데 저 쓰레쉬만 하고싶어요 쓰레쉬랑 바드만 할거에요 저 이번에 다른 챔프 별로 안할거에요 브라움이라던가 쓰레쉬? 바드? 이 정도만 할거에요 다른건 안할거에요 아 근데 야 저기 잭스랑 특패랑 다 쎄.. 다 쎄서 이 쓰레쉬 스킨이요? 이거 챔피언십 쓰레쉬요 이 스킨을 처음 본다고? 호호 호호 옆으로 가갖고 옆에부터 아니 아 안들어오네 아 게임 존망했는데 스킨 저 스킨 스킨 아 도전 맨 조졌다 아 야 탑이 개못하네 뭐라고? 탑이 개못하네 뭐라고? 탑이 개못하네 야 나 쟤.. 저렇게 망했는지 몰랐다 뭐야 1-7-0이었어요 1-7-0 뭐 어떻게 1갖고 죽는거야? 바로 먹는거야? 글쎄요? 치는거라는거야? 뭐야 봐봐 너 앞으로 카치 하지마 그냥 니 라인에서 안 죽는 챔프 해 그냥 이기는 챔프 그냥 개발하는 챔프 양악하는 식으로 해 라인 좀 길게 가지 말고 바론 노샤 요런 데서 낚시하자 응 안돼 미드 쪼자 이거 그 진공이랑 생각해라 지금이 좋은데? 못 오냐? 드라꾸라 가라 잭스를 따로 가도 될거같은데? 잭스를 따로 가도 될거같은데? 어디에 해? 어디에 해? 넌 내 시원에 다행히 가만히 있어 안 돼 진짜 게임 왜 이래? 앟 안 букв고 시작 자 맨날 응 단박 불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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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뀨오라가 뒤에서 잘 찔렀어? 울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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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뀨운 울릉 울릉 쓰레쉬 스킨은 저는 개인적으로 심면이랑 삼성이랑 챔피언십 쓰레쉬 3개 다 써서 저는 그렇게 써요 일단 죽음 아니 뭐지? 불꽃놀이인가? 그건 쓰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같아요 꽃빛 서포트 이제 못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내가 오래 보인다 내가 오래 보인다 어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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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고요 걔 이제 가만히 있어 그래 나가 도망가 오케이 자 이러고 여기 데뷔하면 나이스 다음 용어 뭐니? 바람이 아아 갱제 살려줘 아 갱제 아 갱제 아 갱제 아 죽었어 시벌 렌터 절로 던질걸 아 뭐야 괜히 깜쳤다 괜히 깜쳤다 시벌 겁나 세네 나이스 사이온 서포트 좋다고? 난 사이온 서포트 쓰레기 같은데 사이온 같은 거나 블리츠 같은 거는 원딜들이 다 싫어해 공격템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공격템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메모리 써도 할까 메모리 써도 할까 예 C구 철구에요 예 드디어 이제 아시네 사람들이 알아보시네 쌍떼 형님 안녕하세요 쌍떼 형님 안녕하세요 우와 깜짝이야 바드 보호 달라고요? 바드 하면 이런 식으로 게임 안 갈 것 같은데 또 존나 오래 갈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그럼 올라가 졌다 와드 있어서 걸렸어 저건 뭐라고 본명할까 와 우와 우와 이 새끼 사랑이 뭔데 아 이 한마디 태기 안녕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너는 너는 아 C 한글이 안 쳤어 너는 말로 게임하냐 C벌러마 우리 피오라 딜 그라웠어 피오라 딜 예 6단계다 대넌씨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가 Juice 에이 pping 롯 에이 에이 어 무슨 900 카드